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부터 딱 들어오잖아, 그렇지? 그러고 딱 뭔지 알아야 될 거는 항시 문전 앞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. 진짜 잡지 하나 없이 깨끗이. 우리 집이 좀 더럽다. 근데 싹 현관 입구부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현관에 들어올 때 입구에 우리 보다시피 매트 같은 거 잘 깔아놓잖아. 하얀색이나 미색 계통으로 깔아놓으면 금전이 좋아져. 우리 사람이 딱 들어왔다. 그때 보면 어떤 분들은 빨간색도 해놓고 어떤 분들은 파란색도 해놓고 그러잖아. 근데 내가 재물을 좀 상승시키고 싶다 하면 하얀색이나 미색을 깔아놓으면 때는 잘 타겠지만 자주 씻어야 되지 뭐 어떡하노. 그래도 재물을 상승을 하거든. 그리고 청색이나 파란색 계통은 또 있잖아 이렇게 일반으로 금전을 하고 싶다. 그러면 하얀색 미색이 좋고 내가 사업을 한다. 사업으로 좀 승하고 싶다 하면은 청색이나 파란색 계통을 까시면 좋아. 그리고 현관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마주보는 거울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잖아. 그거는 치우셔. 그건 안 좋아. 뭐 왼쪽에는 조금 비켜간다 할지라도 크다든지 그건 별로 안 좋아 현관 입구에서. 왜냐면은 가정에 소리가 좀 많이 나거든.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튀기닥 튀기닥 밥 먹다가도 싸우고 문전에 들어오다가도 큰소리 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불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현관문을 딱 열잖아. 열었을 때 어떤 집에 가면은 있잖아. 바로 화장실이 보이는 집이 있어.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있잖아. 화장실. 근데 난 솔직히 이런 집이 이사 가려고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. 별로 안 좋거든. 그리고 또 다른 방이나 거실 창문이 바로 보이는 데가 있어.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창문이 막 베란다 있잖아. 거실 창문 바로 보이는 그것도 별로 안 좋다. 왜냐면은 이 우리가 문을 탁 열었을 때 중간문이 있고 중문이 왜 생겼는지 아나. 내가 바로 들어오는 기운 자체를 나쁜 기운 또한 조금 걸러내서 들어온다는 의미도 보면 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있잖아. 안 좋은 기운도 있잖아. 바로 직총으로 들어와서 날아와 버려. 바로 맞아본단 말이야. 바로 맞는 거랑 옆불 따기 한 번 딱 갔다가 맞는 거랑은 충격이 틀려. 그잖아. 그래서 여기서 또 이거는 안 된다. 이거는 큰일 난다. 거기에 또 답은 있어. 비방에 있단 말이야. 이런 구조에 사시는 분들은 어떡하노.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. 왜? 이 나쁜 기운이 바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자 이제 풍경 있잖아. 풍경 알지? 종 같은 거 소리 나는 거 있잖아. 그거는 알지? 어디 가서 다 팔아. 종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내 그게 없네. 다 띄워갖고 풍경. 풍경 주세요 하면 있어. 종 소리. 종이라고 보면 돼. 그거를 갖다가 정면에 현관문에 바로 보이는 거실 위에 단다든지. 만약에 화장실이 있다면 화장실 위에 단다든지. 그게 비방이야. 왜? 그게 풍경을 탁 치면서 기운을 탁 펼쳐버려. 순환을 시켜버려.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많이 주거든. 우리 신도 분들이라든지. 이미 그런 집이 이사 갔을 때는 어쩔 수 없거든. 그래서 그게 이게 기운을 퍼지게 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는 효과를 발휘를 한단 말이야. 이런 거 다른 선생님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셔. 그리고 또 요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가면은 발코니 많이 하잖아. 조금 더 넓게 보려고 보자. 근데 이 발코니 확장하는 것도 난 권하지 않아. 왜냐하면 밖에서 또 들어오는 기운이 있잖아.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이 발코니가 차단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거든. 근데 없잖아. 걸러낼 데가 없잖아. 바로 들어오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이제 발코니 확장하고 싶다. 어떻다. 어떻다. 이런 거 하실 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이제 이게 풍경이라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. 현관에서 봤을 때는 현관에 보이는데 여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들어오는 곳으로 그래서 이렇게 퍼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. 그거 제가 돈 안 받고 가볍게 드리는 거니까. 그리고 또 화장실 있잖아. 문을 탁 열었을 때 있잖아. 변기통이 있잖아. 딱 나 보는 바로 앞에 딱 앉아있는 변기통이 많아. 보기보다. 그거 있잖아. 생각 잘 하셔야 된대요. 그런 집. 왜냐하면 그런 화장실의 구조를 가지는 집안 자체의 가장들 있잖아. 대주들. 힘을 못 써. 대주들이 자꾸 뭔가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힘이 있고. 그렇기 때문에 변기통을 좀 돌린다든지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. 조심하세요. 그거 진짜. 그러니까 뭔가에 자꾸 우리 대주가 왜 저렇게 자꾸 기운이 없고 자꾸 대주가 자꾸 뭔가 될 것 같으면 안 될까 했을 때는 화장실 구조 진짜 이 정남각시 무시 못해. 그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. 그리고 이거는 내가 좀 장사하시는 분들 참고를 좀 하시라고.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관 입구라든지 뭐 들어오는데 있잖아. 이렇게 딱 들어오면 막 열심히 청소했다가 있잖아. 빗자루 있잖아. 딱 그거 딱 나눠놓는다. 그것도 빗자루 눕혀도 아니고 딱 세워놓는 그런 분들이 있어. 그거 안 좋대. 세워놓으면 빗자루 세워놓는다는 귀신도 잘 불러드리고. 그리고 이제 자손들이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. 꼭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집 입구. 그리고 가정집에서 일반적인 분들은 현관 입구에 빗자루 같은 거나 청소도고 놔두는 건 안 좋아. 안 보이는데 그렇게 치우시고.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이제 벽시 우리가 말하면 장식장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테레비다이라든지 막 이런 걸 놓을 때 침대도 그렇고 벽에 딱 붙이지 마시고 조금은 뛰어와가지고. 왜? 모든 것에서 있잖아. 귀가 순환이 다 된다. 그럼 딱 막혀있다는 자체는. 귀를 딱 막고 있다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틈새를 좀 벌려줘라. 그리고 또 쇼파 옆이라든지 뭐 집안 안에 보면은 큰 화분있지. 이건 여러 선생님도 아실 거야. 내 키는 그런 화분을 다 치워야 되고. 내 키를 넘는. 어 그렇지. 그건 안 좋아. 집안에 우한을 드리고 뭐 솔직한 말로 대주가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게 또 있고. 그리고 키 큰 스탠드있지. 폼으로 놔준다고 이만한 거 있잖아. 막 이 기네. 어? 조명인데도 그렇잖아. 막 이런 것들. 그런 것들도 이제 놓아두면은 가족까리 가족끼리 다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.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주 간에 힘을 못 쓰고 부부 간에 불화도 일어날 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아주 키 높이 높은 스탠드는 권하지 않아. 그러면은 이렇게 현관 거실 안방 이런 거 구분 없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원룸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실 주방 이런 개념이 없을 텐데. 그래서 솔직히 있잖아. 나는 요즘에는 원룸에 원칭 많이 살잖아. 그 자. 그래서 나는 그때는 솔직히 내가 자는 침대라도 있잖아. 약간의 뭐 이렇게 막아내때 커튼을 조금 친다든지.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닫았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열어도 돼. 공간을 나눠라. 어. 어. 나눠야 되는 거 있지. 그리고 요즘에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. 이런 것도 많이 세우잖아. 네네네네네. 어. 어. 그치? 어. 어. 간막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왜냐하면 너무 막 이렇게 정신이 없거든 사실은. 그래서 원룸에 사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 통로가 열려져 있잖아. 다 사방팔방 다 열려져 있잖아. 그런 분들이 조금 심신이 우울증이라든지 좀 심신의 안정. 그런 거 좀 찾기가 좀 힘들거든. 솔직한 말로. 근데 요즘에 시국에 원룸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나 그죠. 그래도 요즘에 원룸에 살 때도 솔직한 말로 그래도 뭐 투룸식으로도 거실은 이렇게 부엌은 있지만 방을 한 칸에 문을 다는 경우도 많잖아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.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았으면 좋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